복투 52 백화점에서 우리 백화점에 갈까요? 저는 쇼핑을 해야 해요. 저는 쇼핑을 많이 하고 싶어요. 사무용품들은 어디 있어요? 저는 편지 봉투와 문구용품이 필요해요. 저는 볼펜과 매직이 필요해요. 가구는 어디 있어요? 저는 찬장과 서랍장이 필요해요. 저는 찬장과 서랍장이 필요해요. 저는 책상과 책장이 필요해요. 장난감은 어디 있어요? 장난감은 어디 있어요? 저는 인형과 곰인형이 필요해요. 저는 인형과 곰인형이 필요해요. 저는 축구공과 체스보드가 필요해요. 연장은 어디 있어요? 연장은 어디 있어요? 저는 망치와 팬치가 필요해요. 저는 망치와 팬치가 필요해요. 저는 드릴과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저는 드릴과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보석은 어디 있어요? 보석은 어디 있어요? 저는 목걸이와 팔찌가 필요해요. 저는 목걸이와 팔찌가 필요해요. 저는 반지와 귀걸이가 필요해요. 저는 반지와 귀걸이가 필요해요.